세계적 음악축제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1년 앞두고 협회 관계자들이 개최도수인 경기 광주를 찾았습니다. 콜린 리처든슨 현 회장과 제임스 리플리 전 회장 등 협회 임원들은 행사가 펼쳐질 남한산성 아트홀과 청석공원 등을 둘러보며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. 2년마다 열리는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내년 7월 16일부터 5일 동안 경기 광주시에서 열립니다. 내년 축제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1천 명 이상의 음악가와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